3,000원 4,000원 4,000원 약 300m 앞 누리내거리에서 갈마동 옆면 우회전입니다. 으아아 아이고 차들이 많네 정답에 연속으로 과속방지턱입니다.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3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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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시오 거의 다왔구 약 150m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시속 30km로 서행 운전하세요. 아, 맥주? 응, 좋지. 잠깐만, 잠깐만. 어이씨, 오토바이, 저놈의 오토바이. 아, 그럴까? 맥주 한잔 할까? 최고지? 따봉이지? 잠시 후 과섭 방지턱이 있습니다. 아, 잠깐만. 나 이제 주차를 해야 하는데? 주차를 하고 가야 아니다. 맥주 오늘 하지 마를까? 주차를 하지 맙시다, 오늘. 아, 알아띠요. 갈게, 들고. 나 이제 주차하고 있어. 아, 몸이 오늘. 아, 알아띠요. 아, 알아띠요. 아, 알아띠요. 아, 알아띠요. 갑니다요. 아, 알아띠요. Us 야습기